다음 사고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현장입니다. 사고 차량이 갓길에 있으며 하얀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소방에 의해 화재가 진화 중인 걸로 보입니다.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상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 사고 구간을 지나실 때에는 연기에 의한 시야 확보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큐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